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6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뭐 어제 보니까 수박 당도 간별 사이트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죠.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현재는 인터넷 매체 기자인 모양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수박 아웃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9월 22일에 개설됐다고 하니까 열흘이 조금 넘었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위검사 탄핵법안 발의에 주저한 의원들 이거는 당초에 친명계가 주장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친명계가 주장하던 것 중에 대의원제 정상화 반대 의원들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의원제 정상화라는 게 대의원제 무력화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요것도 친명계가 주장하던 이런 거에 반대 그러니까 친명계가 주장하는 그 당내 여러 가지의 그 정책에 반대한 사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불채프트권 포기 선언한 의원들 이거는 사실 혁신위가 제안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얘기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의 2차 구속영장이 임박하면서 이제 불채프트권 포기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버젓이 그 포기 선언을 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불채프트권 포기 선언한 것을 뒤집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친명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버젓이 한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수박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민주당의 길 의원 모임 참석자들 민주당의 길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친인학연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4.0 의원 모임 참석자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친문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명계에서는 일종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투표 여부 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 친문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데 했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건데 자 이 해당 1 2 3 4 5 6 여기에 다 해당이 되면 당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 수박 당도 뭐 그러면 뭐 다 아마 아실 텐데 몇몇 브릭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당도가 높아지는데 당도가 높을수록 수박이다 이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비명계인 김종민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돼서 당도 5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친명계인 정청래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또 모든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당도 0 고민정 의원은 뭐 당도 2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수박감별놀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 당도 5로 지목이 된 김종민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진박감별사라는 게 있지 않았나 누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고 충성하느냐를 가지고 진박감별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 그 당이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당내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수박감별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지금 뭐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당무를 전혀 안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사전투표죠 오늘은 이 투표를 독려하는 동영상을 찍었고요 그거 예고편까지 내보냈고 어제는 본편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치료를 하고 있는 그 녹색병원에서도 마음은 완전히 거기로 가 있고 오늘은 이제 선거법 아니 오늘은 대장동과 성남FC 문제와 관한 본재판 첫째 기일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재판에 나가고 아마 내일에는 현장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재판을 이제 연기시키려고 뭐 약간의 뭐 칭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일날 재판부에다가 아 건강 때문에 도저히 재판에 6일 재판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좀 연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재판부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 어제 유튜브 해드렸죠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더 이상 이 재판을 질질 끌지 않겠다 하는 재판장의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시나리오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과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대장동 재판부 사이에 게임 양상으로 계속 이 재판이 긴장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랬는데 재판부가 부러워하니까 오늘 재판에 이제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재판에 나가요 나가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다음 재판은 이제 또 다음 주쯤에 잡힐 테니까 그때는 이거와 별개니까 아마 그때는 이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쪽 본 투표가 그러니까 아마 7일 8일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곧바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본인한테는 여기에서 큰 표 차이로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린 강서구청장 보선의 정치적 의미 그냥 뭐 근소하게 이겼다 그러면 이건 뭐 승패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는 크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조금 민망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여기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이기기 위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어차피 투표율이 뭐 한 40%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되면 뭐 이게 뭐 그렇게 민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10%포인트 이상 뭐 투표율이 높든 낮든 그렇게 됐다면 아 윤석열 정부가 일단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는 일격을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당무보고도 정상적으로 받고 다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박감별놀이 등 그 이른바 정청래 의원이 외상값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고르면 살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비명계 숙청드라이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동을 걸지 않고 있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정청래 의원이 지금 뭐 고르면 살이 안 된다 어쩌고 얘기하면서 숙청 작업을 선동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멤버들이 설훈,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대표가 허락을 해야죠 지금 뭐 대표가 완벽하게 당무를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우임해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까지 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수박감별놀이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 이걸 비명계를 어떻게 축출할 것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축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계획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비명계를 축출해서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계획은 분명하다 다만 그 계획을 실천할 액션플랫 이걸 지금 확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조기에 실행에 옮겼을 경우 부작용이 이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서론의원을 만약에 윤리심판원에 해부해서 당원권 정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랬다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죠 서론의원이 누굽니까? 친인학연계 좌장이잖아요 친인학연계 좌장을 이재명 대표가 배제했을 때 인학연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좌고우면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대항할 것인가 방법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인학연계가 한 20명은 됩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발톱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른바 수박감별놀이에서 수박당도 5, 4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확 느끼면서 뭔가 분당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총선이 그동안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촉발할 가능성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사람들을 조기에 축출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는 계획은 확고한데 그러나 그걸 지금 실천하기에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감별놀이나 아니면 윤리심판원 회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할 일은 아니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아마 이런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이유는 비명계를 포용하겠다가 아니고 추출은 하되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다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 과정으로서는 아마 포용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명계든 침명계든 우리의 목표는 총선 승리다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명계 숙청의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기 위한 에드벌론이죠 궁극적으로는 숙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를 끌어안는 듯한 모습 온갖 명분으로 이거는 축출의 시기를 나중에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일단 강수국 청장 보궐선거 날짜인 11일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 발표 안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 입장 발표를 미룰 것이다 미루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금은 축출의 시기가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응 방법을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